인생교육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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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인생교육만세 저자 윤문원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감사의 등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찰랑거리는 느낌 정말 풍만한 마음속에 했던 풍만한 느낌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감사하는 자세를 취해야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일삼고 때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지고 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행복한 삶을 예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습성을 버려야만 합니다. 난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단일 대표가 쓴 로빈슨 크루소에서 그 주인공은 무인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감사함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난과 비교하면서 항상 불평, 불만만을 일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감사, 비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